1937년 12월 14일 중란하이에서 발표한 중화민국 임시정부 1937년 천안문 앞에 정부 수립을 발표하는 모습 중화민국 임시정부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중일 전쟁기간 임시정부로 탄생한 일본제국의 괴뢰 정권이다. 일본군이 허베이를 점령한 이후 일본제국의 대본령은 중국 본토와 만주국 사이 완충지대를 두기 위해 일본의 괴뢰국의 형태로 부역 저원을 세운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정권은 명목상 허베이성, 산둥성, 산시성, 허난성, 장수성을 통치할 예정이었다. 중화민국 임시정부는 1937년 12월 14일 수도를 베이징으로 하여 전 중국 국민당 재무부 장관인 완커민이 행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활동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전 과정에서 북지 나방면군의 고문이 감독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임시정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아 현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제한적인 선전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중화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3월 30일에 중화민국 유신정부와 병합하여 왕징회의의 왕징회의 정권으로 병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중일전쟁 끝까지 화북정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여 활동하였다. 첫 번째 임시정부의 군은 경찰 5천명을 기반으로 했다. 임시정부 육군은 1938년 5월 퉁저우구에 일본제국이 운영하는 군사아카데미 조직에서 창설되었다. 부사관이 1939년 2월에 6개월간의 훈련을 시작하고 1939년 9월 공식적으로 군대 형성을 발표했다. 처음 육군은 새로 훈련한 장교가 군사작전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전 국민당 장교 미 부사관이 일을 맡았다. 육군은 8개 보병연대 13200명으로 1개 연대당 1650명을 배치했다. 연대 6개는 각각 2개 연대당 3개 여단으로 구성되었고 일본제국의 고문하에 중국 소장의 지휘하에 있었다. 또한 왕커민의 일본 경호원이 모두 사망한 이후 400명이 모여 정부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디가드로 배치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